잠깐만 이따 좀 앉을까요? 그래도 사람이 바로바로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저녁에 반일을 하는데 누가 바로 빨리빨리 하면 뭐가 되겠어요? 이렇게 천천히 가서 한 번씩 보고 이러고 있다가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부터 빨리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? 난 얘기만 들어봤지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했다고? 맞아요? 언니도 천천히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다 한 곡으로 하는 게 좋지 자 그리고 불티라는 노래로 신나게 황벌인쇼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뭣도 안 돼 물어 버려야지 자 그러면 노래 준비됐다면 그거 갖다 준비했을 때 한번 올려주세요 자 갑시다 열심히 하고 박수 한번 받으세요 또 방금이 듣는 게 좋겠지 난 왜 피자헤ц 그 때가 미쳐 미쳐 내 목소년을 담아 사람의 장점 내 몸을 몰아들은 널 보면 잊혀진 새 녀석을 갖고 왔어 너 희한한 내 마음을 왜 이리 좀 구라 난 좀 더 걔네만 하라 너 미니루 체크와 아리보이 스스로 스스로 와 나의 피곤한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다치게 올 순 없을까 헤어나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아내시니 날 두고 다운다면 내 맘 너로 나 아쉬워 내 맘에 만나서 아는 건 불과 드럽고 희연히는 각도 하루 지나면 마음은 너로 나아가네 돌아서만 없이 가면 너무 너무 아쉬워 나의 피곤한 마음은 나의 피곤한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다치게 올 순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날 두고 다운다면 내 맘 너로 나아가 내 맘 너로 나아가 내 맘 너로 나아가 이오... 아무 dólares donnons 아니 calories 이오... 여름 너로 나아가 어디서 이렇게 탬블릿 치는 거 봤어요? 봤어요? 더 잘해? 또 이럴 때는 언니야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지 어머니 잘 썼어요 아이고 잘 쳤네 사용련 사용련 사용련은 내가 내가 사용료를 내년에 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면 첫 번째로 드릴게요. 내가 드릴게 뭐가 있겠어. 이런 거라도 한 번 드려야지. 어때 잘했어요? 아직 계속 하셔야 돼요. 고치는 동안 내가 노래 몇 곡만 더 띄워드릴게요. 어때 괜찮죠? 노래 몇 번 더 띄워드리고. 저거 뭔 노래 할까요? 나 이제 뭔 노래예요? 아 홍도야 오지 마라? 알았어. 홍도야 오지 마라. 아무래도 오늘 직선에 쫓아오고 있는 거야. 홍도야 오지 마라. 또 듣고 싶은 노래. 한 명씩만 해서 못 알아 먹겠네. 나도 귓구력이 하나라. 딱 좋아. 정선악이랑? 딱 좋아. 딱 좋아. 딱 좋아. 아 신곡? 죄송해요. 내가 신곡을 잘 몰라. 나이가 오래가지고. 딱 좋아. 딱 좋아.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거 하면 안 듣게.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줘서 내가 배워가지고 해드릴게. 내가 아침에는 배운 노래는 저녁에 못 불러요.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불러드릴게. 딱 좋아는데 그거는 모르겠네. 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내가 알 수 있으면은. 나그네 서름. 나그네 서름. 나그네 서름.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. 내 나이가 어때서.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. 나이 딱 좋은 나인데 이러더라고 여기를 보고 나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. 내가 어리다보니까 이런걸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요. 나 그래도 그. 네? 응? 더 잘한다고? 아이고 언니는 이 나이 때 가장 까졌나 보다 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순진한데 아 진짜야 순진하지 공제 어디서 봐라 내 나이가 어디서 봐라 오이 자기 흐위해 오이 자기 오이 자기 오이 자기 지민아 이 당신 이 기 오이 자기 오이 자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